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천김 ASMR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아의 ASMR. 리얼 사운드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아 귀 아파. 리얼 사운드. 리얼 사운드. 리얼 사운드. 리얼 사운드. 리얼 사운드. 리얼 사운드. 이번엔 나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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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날름 전 짱거 좋아해요. 짱거 진짜 좋아해서 김으로 확 접어주시면 전개 준다고요? 그냥 주지 마세요. 앞머리 잘랐어요. 제가 잘라서 조금 삐뚤해요. 제가 잘라서 저는 앞머리 미용실 가서 안 잘라요. 안 잘라요. 나중에 이거만 먹고 리액션할게요 이거 한번 컬렉션할게요 도도님 잠시만요 아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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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잠깐만 잠깐 뇌가 놀랬어 진짜 바로 변두통 생겼다 바로 잠깐만 진짜 누가 놀랐어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와 노돈임 대박 마사지 마요네즈 ASMR 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